1, 2, 3, 4 가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아 약 먹어야지 Good for your health 잘 나오고 있나? 잠시만 얼굴이 계속 안 나왔네 안녕 뭐 인트로에는 제 얼굴이 안 나왔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스 형입니다 너무 내추럴 모습이죠? 이게 나가겠죠? 머리가 너무 길고 그런데 일단 빨리 씻고 지금이 되게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 제가 그동안 브이로그를 한번 싹 봐봤는데 다 집에서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러 갈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해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작업실을 가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을 다 하고 나서는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이 5시 10분이에요 5시 10분인데 소개를 한번 날 시켜드렸던 저의 최애 모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번거지인데요 아주 예쁘게 빛이 잘 나와서 자주 애용하는 모자입니다 지금 조금 제가 깔고 앉았더니 주름이 좀 생겼지만 어쨌든 이걸 쓰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가볼까요? 그냥 다가볼까요? 자세히 가을 때 진짜 너무 많은 양념이 잘 안 좋았어요 그 다음은 다음은 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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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실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 좀 더 빨리 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찬이 형이 먼저 와서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려나? 조금 늦게 켰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시킨 드립커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 어제 뭐냐 뭐지? 너무 늦게까지 일어나서 영화 보고 만화 보고 그러느라 조금 목이 상태가 안 좋지만 가이드니까 어차피 이거 가이드니까 한번 열심히 노래를 불러놓고 만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찬이 형이 만들어준 트랙인데 아주 잠시만, 잠깐만 들려줄게요 나갈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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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또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밝으면 안 돼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작업을 할 때는 분위기가 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제가 되게 예쁘게 입고 나와요 작업할 때는 작업을 할 때 뭔가 그래야 뭔가 좀 더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곡이 나오는 어디서 어디서 찍어야 되지? 여기서 찍으면 되나? 오케이 근데 되게 되게 얼굴이 안 나오네요? 얼굴이 나오나요? 어쨌든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예쁘게 입고 나와요 뭔가 작업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물론 막 밤샘 작업할 때는 좀 편하게 입고 오긴 하는데 개인 곡을 만들거나 그럴 때는 일단 중간 중간에 제가 좀 막히면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막혔습니다 지금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진짜 장난치고 너무 배고파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슬픕니다 들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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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으러 간다 이런 파이 파이 이런 대박 이걸 일단 제 폰에 옮겨 두고 내가 어디 떠났냐 이거? 봉고? 봉고? 이걸래? 아 이거구나! 왜 스테레오라고 써져있냐 이거? 아닌데? 오케이 일단 이게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어폰으로 우리가 하고 가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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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라면 먹으러 가야 돼! 근데 한강 어디로 가? 제일 가까운 한강에 라면이 팔까? 팔았으면 좋겠는데 팔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에 사람 많을까요? 지금 시간에 사람 많을까요? 아니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런 거 없겠지? 아 카메라 오케이! 자 그러면 한강에서 봅시다 박나루 한강 공원으로 왔는데 보다시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근데 뭐 아주 친절히 여기 한강 공원 가는 길이라고 쏟아져 있습니다 자 갑시다 여기 여긴가? 잠시만 사람이 있어 오케이 자 낮아졌는데 저쪽으로 또 사람이 있어요 가면이 났구나 새가 찍는 적 감사합니다 라면 먹지 라면 어디가 있는지? 잠시만 여기 가서 편의점 어디 있을까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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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라면 먹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매점이 갑자기 있는데? 지진? 거짓말 거짓말 아닌데 아닌데? 강나루 1호점 매점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기대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호대교 아래 강나루 2호점 오케이 간다 근데 2호점이 어디지? 저 지금 그니까 첼시 신고 있거든요? 첼시 신고 있는데 이거 가서 뛸 수도 없어 저기 뒷인가? 아닌데? 어? 아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딘지 알겠습니다 추억의 장소 매운 혹시 옛날에 저희 데뷔 초반에 아잉이 활동될까? 그때 디스패치 처음 촬영했던 곳이 있거든요? 디스패치 처음 촬영했던 곳이 있는데 이게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찾았다 스키즈에서도 했던 그 뭐냐 저희 방방 뛰고 저 썸네일 되게 웃기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근처에 몇 킬로인지 안 떠있지? 나 그냥 걸어가지 체력장이지? 그래도 사람이 그나마 없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 저의 이런 그 뭐지? 발전이라고 그러죠? 네 저의 발전에 되게 놀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는 뭐 2호점이 열려있다고 그 써져있어가지고 왔는데? 다쳤네 다쳤네? 아니야 정전이 나서 불이 꺼진 걸까? 근데 정전이 나면 결제를 못하니까 어쩔 못하네 뭐였지? 나 정말 처음으로 카메라 들고 나왔는데 1억이야? 저리 좀 너 진짜 1억이야? 어디 가야 되냐 나 멘탈이 파사적인데? 추워 춥다고 추워 나 지금 저녁 하안강에서 추워요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왔거든요 제가 오늘? 아 진짜 작업 딱 재밌게 끝나고 어? 딱 맛있는 거 라면 딱 먹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딱 숙소 들어가갖고 딱 잘라 그랬는데 딱 닫혀있네 어? 어? 잠시만 여기 보이십니까? 철봉이 있어요 철봉이 있니? 어 거미있어 안해 미안합니다 제가 거미 거미가 없으면 그 거미가 없으면 제가 철봉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거미 있어요 무서워요 여기 넘어가면 기다려봐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려봐 나 할 수 있어 제 생각에는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우 머리 답답해 기다려 네? 여기 쭉 가다 보면은 분명 길이 나올 거예요 어 안 되겠다 여기로 가면 안 돼 이거 무서워 이거 산책했다 막 산책했다 치고 그냥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밥을 먹고 여기 너무 많이 걸렸나 봐요 어쨌든 밥을 먹고 잤습니다 잠이 들어 버렸어요 잠이 들어 버려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지금 식어 팩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 팩이 끝나고 나면 정말 바로 잘 거 같아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저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게 돼 여러분 안녕 반디 반디 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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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